오, 멋있다 돈 많이 썼는데?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안 갔어 이렇게 잘 보여 우유 주민이 안 됐어 일단 어리려고 상지 응? 응? 아아악 인사야 내가 찍어 너! 조금만 더 맞아 주문 땡겨 그렇지 저게 저게 우리나라를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저게 우리나라를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네 진흙방울 진흙방울 후 어? 페카기aş 지금 못 올라가지 지금 사람 많을 거예요 어? 어? 저희 건물에서 보면 뜨거! 뻔 beach 문랑 엔노? 아니야 11분 한다고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